이 분위기는 위험하다. 저는 민주 언니한테 썼는데 아마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쁜 트리를 꾸며놨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읽어볼게요. 2! 왜 이렇게 비장해? 2 김 민주당. 안녕하세요 언니. 귀염 중인 이진입니다. 룸메이트가 들고나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식구 살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언니들이 정말 너무 배려 많이 해주셨으니 사이좋고 재밌게 지내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지내봅시다. 사랑해요. 네. 샤워 좀 제발 빨리. 오, 센스가 있어. 민주. 센스가 있어요? 민트초코 민트초코. 자 슬레이트 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쌈무 요정과 함께 숙소를 쓰고 있는 민주입니다. 오늘 왜 여기 왔죠? 쌈무 요정이 이제 드디어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언니가 자는 사이에 저희가 몰래 언니의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러 왔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채원님 수능을 위한 응원 한마디 부탁해요. 쌈무 언니, 쌈무 먹고 힘내세요. 쌈물 퍼포먼스에 쌈물 분신 같은 거니까.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언니, 솔직히 샤워하면 몇 분 걸려요? 난 진짜 빨리해요. 저는 아침에 픽업 20분 전에 일어나도 딱 10분 전에 준비를 끝내는 사람이에요. 아예 아예 5분 전에 일어나서 5분만에 끝내는 거예요. 두 분까지 준비할 것 같아요. 멤버 파티 중 탐나는 파트는? 기대해도 좋아. 민주 파티. 민주 파트 보여주세요. 유진이가 탐나던 파트 3스터로 내놨어요. 5, 6, 7. 기대해줘 좋아. 민주야. 위험해, 위험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위험하네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버스의 무슨 생각? 베어. 저 그려주지도 그니까. 소원을 끊지 마. World. 랄 랄 랄 랄 랄 랄 러브로 나 집을 하께 We'll make it round I'm my I'm my 랄 랄 랄 랄 랄 러